자, 음악을 들으려다 오디오를 너무 많이 하게 되었다. 본질, 목표는 음악을 더 좋은 음질로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셨을 텐데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한들 저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좋다고 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가는 길에 너무 멋있는 풍경을 만났고 꽃을 만났고 강아지를 만나서 그러한 이동 경로 내에서 여기에 들려서 또 재미있게 놀고 또 저기에 들려서 재미있게 놀고 그렇게 하다가 경주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일정상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주와 같은 아주 유명한 전통의 사찰이라는 부분을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가는 길목 하나하나마다 있을 수 있는 사소하지만 큰 것들 동네 뒷산에 야산에 놀러간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옛 지명이라든가 그런 역사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팻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절코 나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목표에 비록 당장 도달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오디오를 제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금 거의 제 일생 동안 오디오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30년을 그렇게 했어도 또 앞으로도 평생 저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오디오만 30년, 50년, 100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디오는 음악을 들어야만 오디오의 존재의 본질적 가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젠간 경주에 도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오디오 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주에만 포인트를 잡고 경주만 다녀와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가장 강력한 보물과 천연기념물이 질비한 경주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결과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잡아 나갈 것이고 당장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며 어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무조건 또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어떨 때는 의도한 대로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겪어지는 것들을 즐긴다는 것이죠. 여행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되는 것 또한 즐거움이지만 여행이 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막상 도착해서는 그렇게 설레지 않거든요. 어디 보라카이를 갔다든가 어디 보호를 갔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착했을 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이 더 설레이잖아요. 이게 왜 설레이냐면 거기에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도 즐길 수 있는 거고 가면서도 즐길 수 있는 거고 도착해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좀 목적지향적? 목표했으면 거기에 무조건 도달해야만 성공이다 라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좀 즐기는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은 언제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자신의 경험과 그런 나만의 히스토리가 생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결국에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고 굉장히 속담 같은 사자성어들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속에서도 갈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숙박업을 합니다. 호텔을 한다라고 칠게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손님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잠깐 들린 곳이지만 정말 내 집보다 더 편해서 손님이 사장 같은 거고 사장이 손님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진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곳일지. 주객전도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꾸로 제 지인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손님처럼 하고 그 손님을 굉장히 주인처럼 제가 대접을 했다라고 하면 지인분이 절친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번월세? 월세도 임차인이 마치 임대인처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신뢰하고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는 2년 살고 쫓겨날 곳이 아니라 10년, 20년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또 될 수 있죠. 결국에는 상황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아쉬웠던 부분에 집착하는 것도 물론 앞으로의 발전 후에서는 그걸 곱씹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또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비루하고 힘들 것인가 똑같은 상황인데 비록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와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지는 굉장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 또한 그것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곱씹으면서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는 편이다. 실제로 잘 되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음악과 오디오를 항상 연결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만 우선이다. 오디오만 최고다. 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음악과 오디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관계인 것이고 함께 또는 따로 지낼 수도 있는 가족 같은 요소인 거죠. 품안의 자식처럼 생각해서 성장한 자식을 볼 때 너무 다 커서 나를 떠났다고 서운해할 것인지 오롯한 인격체로 성인으로서 성장을 해서 그 성장에 기뻐하고 안도할 것인지 그것은 스스로에게 각자 달려있는 부분이지 무조건적인 어떠한 결과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음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오디오에 확실히 더 심취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저는 음악보다 오디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지금 나아가서 음악과 인생에까지 이야기를 제가 아마도 시청하시는 연령대에 비해서 살짝 어린 편에 제가 소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오디오에 있어서 만큼 제가 제 한계치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더 해나가야 되겠다는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느낀 종합해서 또 딱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단순히 오디오만이 아닌 인생 또 인생만이 아닌 그런 관계 이런 부분과 모든 것이 밀접하게 닿아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좀 눈을 뜬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가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정말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직도 굉장히 힘들게 발버둥 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만큼 오디오에 미쳐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는 음악에 못지않게 저에게 해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물론 음악도 매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음악과 오디오가 어떤 식이든 간에 저한테 고마울 따람이고요. 이 음악과 오디오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지만 어렵게 할 때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항상 돈이 없었거든요. 돈만 조금만 있으면 좋은 거를 또 써보고 싶고 다른 걸 또 써보고 싶고 저렴한 것도 또 써보고 싶고 이런 경향이 저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늘 힘들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저에게는 또 득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까지로 저는 발전시켜 나가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고 또 저에게도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또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니 좋은 쪽으로 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버리시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 자유로운 의사 소통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덧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가급적 덧글 최대한 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그런 쪽으로도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